XSFM입니다. 쇼리 하수상하여 칩거해 있던 덕질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속세 여러분. 덕질인이 갑자기 페이스북에 막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해냈어.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해냈다는 거야. 원고를 다 썼다는 얘기더라고요. 원고를 쓰고 왜 이렇게 유난을 떨지 싶었는데 원고를 보니까 덕질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있잖아요. 뭐요? 집요함. 그래서 적임자니까 덕질인한테 맡겼지만 저야 뭐 시즌 내내 길길이 날뛰었으니까 꾸준히 들어오시던 청취자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걸 굳이 정리하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또 코러스 부르네. 하지만 저는 덕질인하고 대화를 해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덕질인이 칩거에 있었잖아요. 세상이 하수상에서 세상에 관심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더라고요. 백지였어. 백지. 갑자기 공부해가지고 이게 뚝딱 나온 거예요. 백신과 관련된 전세계적인 저널리즘. 사실 이거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관심이 없거나 그냥 같이 불안해하시는 동안에 대충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덕질이. 아 근데 그 집요함과 수집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죠. 일단 가을의 초입. 9월로 돌아가 봅시다. 상반기에는 추경리 예산이 이슈였죠. 통신비 지급이냐 독감 백신 무료하냐를 놓고 여야가 겨뤘습니다. 통신비를 지급하자는 게 대충 여권. 투자가 대충 야권 아니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독감 백신을 무료화해서 모두에게 맞히자. 어쨌든 독감 백신은 9월 초부터 접종을 했고요. 9월 하순이 되면서 백신 상온 노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효과를 잃은 물백신이 아니냐. 그런데 백신에서 발견된 흰색 입자는 무어냐 등등이 이슈의 주재료였습니다. 그런 일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9월 23일과 24일의 머니투데이 기사로 감을 좀 잡아 봅시다. 23일 독감 백신 불안의 학부모. 따옴표. 차라리 유료 백신 마치겠다. 다음날 24일 머니투데이의 기사입니다. 불량 백신 맞느니. 너도 나도 유료 접종. 백신 대란 오나. 이 정도 제목 과정은 약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맛보기로 골라온 것이지요. 그중 새해 주의에 맞는 노출χ 이제세요. 네. Exodus 뉴스 부탁드립니다.